지장보살림 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결국시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산모사 주지 동훈입니다 지장보살림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지장경에 열애 찬탄품에 나오는 말씀 일전에 좀 소개 좀 기억이 납니다마는 독소는 안 해드리고 내용만 설명하고 열애 찬탄품에 나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애 찬탄품에 나오는 말씀은 꿈에 영가들이 나타나서 괴롭히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고 이제 꿈 얘기 꿈에 영가들이 괴롭히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들 영가장난이다 그 다음에 이거 신령스러운 영자를 약자로 쓴 겁니다 영가장난이 부처님 열애 찬탄품에 보면은 꿈에 괴로움을 당해서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먼저 그 영가장난 영가장의 얘기는 우리가 육안으로 판단할 성질이 아니고 이것을 믿지 아니한 분은 무슨 신나라 까먹는 얘기라고도 들을 수도 있고 나비양특집 같은 프로로 들을 수도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부처님 말씀 열애 찬탄품에 나오는 말씀을 잘라서 잠깐 소개하고 제 말씀을 제 견해를 겪은 걸 체험한 것을 많은 불자님들한테 들은 얘기 체험 얘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열애 찬탄품에 지장부산미의 의실력으로 우리가 신구의 사무부로 지은 업장을 소멸하고 소원성취하는 공덕이 지장부산림한테 우리가 기이하고 의지하고 공양하고 첨례하고 이러면 지장부산림의 의실력으로 업장이 소멸되고 소원성취 될 수 있다고 부처님께서 지장부산림의 의실력을 찬탄한 내용이 열애 찬탄품의 말씀이거든요 거기서 보강부산림한테 부처님께서 잠잘 때에 많은 귀신들이 많은 형상으로 나타난다 잠잘 때에 꿈으로 나타난다 울기도 하고 근심도 하고 탄식도 하고 두려워도 하고 겁을 내는 모습들을 잠자는 꿈꾸는 사람한테 보여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영가장난 영가장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팔상성도 팔상성도다 8가지로 태어나서 열반하실 때까지의 그것을 8가지로 나눈 건데 팔상성도에서 나머지는 다 놔두고 설산수도상 설산 설산수도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수하항마상 그 다음에 수하항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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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부처님께서 팔상성도에서 설산에서 6년 동안 고행했다고 나오잖아요 설산수도상 저는 6년 고행이 헛되다 해서 다시 정각산에 가서 또 수도를 했다고 나오는데 저는 6년 고행이 깨달음에 상당한 밑거름이 됐다고 믿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수도했는데 수하항마상 나무 밑에서 고행을 하죠 그런데 부처님께서 수행할 때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자기가 내적으로 이겨내는 인내력, 내공 이것도 힘들었지만 밖에서 들어오는 그런 잡기장난들, 영가, 마장장난들 그 모든 것들이 많이 괴롭힙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런 장난과 밖으로부터의 그런 모든 나쁜 수행을 방해하는 그런 형상으로 인해서 다 병들든지 그만두든지 다 일어나요 그런데 부처님은 6년 동안 그걸 다 이기고 그걸 다 항복시켰다 수하항마상 부처님의 깨달음은 이 수하항마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수하항마상 하면 그 다음에 여기서 깨달은 거 무슨 상이 정각상 정각을 이루었다는 정각성상이나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수하항마상에서 초전법륜상으로 나간단 말이야 처음으로 법륜을 오우 비구한테 굴렸다 녹야원에서 이게 깨달은 내용이 여기서 정각을 깨달았다는 상이 안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초전법륜으로 나가 결론 무슨 얘기냐면 모든 안으로부터의 마구니 밖으로부터 침입하는 마구니를 전부 항복시켰다 무릎 꿇렸다 시켰기 때문에 정각을 이룬 것이다 이 마구니 항복시킨다는 얘기가 이렇게 중요하다고요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 영가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도로 가신 분들이 조상들이 좋은 곳에 못 가고 구천을 헤매하고 사막도를 헤매게 되면 결국은 다른 데 가지 못하고 당신의 권속과 당신의 대대손손 그 집안 식구들한테 호소력과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그 가족이나 권속 중에서 어느 분한테 한 사람한테 그 영가가 접신을 하게 됩니다 얘기는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가지고 많은 그런 영가가 좋은 데 못 가서 괴로움을 받는 고통을 산자한테 접신이 되면 산자가 너무나 괴로워서 힘들어해요 그건 또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너무 괴로움이 심해 이것이 힘들어 그러니까 죽기를 원해도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아 산자가 이제 영가의 영가장난 영가장애 빙의라고도 하고 그걸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은 죽고 싶어 너무 괴로워서 머리끝고도 발끝까지 어떻게 아픈 걸 형언할 수 없다 너무나 아픈 것도 이상하고 병원에 가서 병명도 안 나고 그러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되지 않습니다 이 영가장난 영가장애가 오면요 우리가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옷 입고 이런 일상생활에 되더라네요 그런데 밖으로 보면은 표가 나는 것도 있지만 표가 나면 이건 조금 도가 넘은 거고 표가 안 나는 것이 더 무서워요 깨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그런데 그렇더라 않아요 이 영가의 이런 장난으로 인한 사람은 일상적인 사람의 활동을 행주자 어묵동종을 장애를 받기 때문에 못한다 일체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래서 이 영가장난으로 오는 것은 두 가지예요 조상의 권속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이제 객기 조상과 관계없는 객기가 들어온 게 있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구병시직 한 번만 하면은 그냥 물러내드릴 수가 있어요 객기들은 좀 더 쉬워요 그런데 그 조상들로 인해서 접신이 된 분들은 제가 경험해 보니까 쉽지 않습니다 또 말씀을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이게 먹지도 못하고 잠자지도 못하고 영가장난으로 인해 가지고 정상적인 잠자고 낮에 활동하고를 못하니까 몸이 그냥 10kg 15kg 빠지면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숨이 차고 마르고 그리고 잠자가도 소리 지르고 놀래고 그러고서 거듭 얘기지만 죽고 싶어 그런데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 이게 영가장난이 그래서 이 얘기는 제가 많은 분들과 최근에는 제가 상담자의 80%가 영가장난 영가장애로 인한 살려주세요 저한테 오면은 삼배를 어지러워서 절삼배도 간신히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절삼배할 수 있는 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영가장난이 심해요 그런데 병원 가면 변명도 없어 그런데 맛있는 거 먹고 해보고 해야 되는데 먹으려고 하면 냄새가 나고 먹을 수가 없어 아무리 음식을 먹고 싶은 걸 찾아서 먹고 싶어도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절삼배를 그냥 간신히 하고 앉아가지고 스님 살려주십시오 이게 전부예요 하시는 말씀 누구나 다 와서 스님 살려주십시오 참 안타깝고 참 참 처참한 노릇이죠 이게 그래서 그런 건 왜 그러냐 하니까 과거 전생의 과거의 모든 다생금내로 부모 형제의 그런 자매의 이런 남편 아내의 권속들이 악도에서 좋은 곳에 못 타고 죽어서 그러니까 살아서 좋은 공독을 많이 짓고 성근공독을 못 졌고 이기주의로 살고 자기만 알고 살고 온갖 사람을 괴롭히고 살았기 때문에 욕자라는 것도 사람 괴롭히고 사는 거예요 너무나 이기적인 욕심만 채우는 것도 남 괴롭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괴롭혔다 해서 맨날 때리고 무슨 뭐 했다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권속들이 좋은 데 못 가서 일어나는 일이다 좋은 데 못 가면 제가 얘기한 대로 그 집 권속들한테 자손들한테 접신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벗어나지 거기 권속들이 악도에서 지옥학이 축생 그 영가의 구천을 헤맹돼서 해탈하지 못하고 촌도 되지 못해서 그렇다 그래서 업보는 계승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법문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조상의 업이 할아버지 그러니까 고손자부터 아니 고조부 고조모부터 고손자까지 5대가 될 거예요 그렇게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손자고 정성자 고손자까지 위로 5대 밑으로 5대 이게 전부 5대가 전부 업이 계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손한테 물질적으로 유산을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상님들의 좋은 공독 선한 공독 베푸는 공독 복력 이런 것을 조상들이 복을 많이 지하 그것이 자손한테 계승된다 그렇지 않고 좋은 일을 많이 못하고 이기적이고 그렇게 삶을 나쁘게 살면 그 보수라니 그 업의 계승이 재생연결식이 그 사삼돌 산자한테 고손자까지 쭉 내려가서 괴롱을 받는다 그래서 제가 업보가 무섭다는 것이 담명한 집안은 담명한 집안이 많이 나오고 남자가 혼재되고 여자가 혼재되고 거기 많이 나오고 또 이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보호가 많이 나오고 계속 잘 사는 공독은 귀하게 되고 부하게 되고 이것도 조상의 업이 전부 계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병이나 이런 거 말더듬 이런 거 전부 다 말씀드렸죠 조상의 업보로서 계승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제가 가차온 사람 경험한 거 보면요 그 조상이 이제 약간 무당 활동을 좀 하신 분인데 그 자손은 제가 자세히 아는데 전멸일 지금도 한 사람도 살아있지 않아요 젊어서 다 젊어서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병 2, 3일 앓다 가고 자동차 치여서 가고 또 우리가 얘기하는 좋지 않지만 자살 스스로 끊어서 가고 이런 것들이 스스로 자기가 의지를 약하고 힘들어서 가는 것도 많지만 조상의 영가장애 영가장난이 수없이 많다 그래서 제가 자기의 음력에 복력의 팔자라고 얘기도 하지 맙니다마는 그게 50% 삶에 있어서 그리고 50%는 조상의 음도 조상의 장난 영가의 장애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서 좋은 선한 공독을 많이 못 지고 했으면 그 죽은 자를 위해서 산자가 대시 공독을 베풀어 주는 것을 제의의 공독이다 그것이 마지막 효우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영가를 위해서 마지막 산자가 베풀어 줄 공독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요 동력과 공독에 구원하는 사람은 숙소의 그런 가족들의 악도에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공독을 베풀어 주고 사람을 구원해 주고 촌두를 하는 것은 그 음덕으로 가피력으로 바꿔 가지고 당신도 영가장에서 벗어나고 영가장에 벗어나려면 그 영가가 좋은 데 촌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죽었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그 죽은 자는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지옥아의 축생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그 산자의 몸에서 떠날 수가 없어 같이 공존해야 돼 살아야 돼 암덩어리하고 같이 살듯이 암한 자가 그렇기 때문에 방법은 산자가 지장무사란 때 기이하고 의지하고 공행하고 죄를 베풀어서 공독을 그것은 우란분절의 목련전자가 어머니를 위해서 지장경의 그런 딸이 어머니를 위해서 죄의 공독을 베푸린 얘기를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상님을 위해서 산자가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꿈 얘기가 나왔는데 꿈을 꿀 때 우리가 그걸 잘 살펴야 돼요 저도 이제 꿈을 무시해서 허득에 당한 게 있는데 그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 어머니 산소를 겨울에 돌아가셔서 좋은 데에 산을 쓸 산이 있었는데 그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임시 모셨다가 이제 다른 좋은 곳에 쓰려고 겨울이라 그냥 임시 쓴다고 해서 썼는데 뭔지 자손으로서 부료 자식이지 그걸 좋은데 매장할 때 얘기예요 요즘 전부 화장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매장을 하려면 좋은 땅에 우리가 소유에게는 명당에 모셔야 되고 매장 안 하려면 화장해야 돼요 화장하면 좋은 일 나쁜 일 없어요 그냥 무탈해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좋은 데 쓰려면 매장하고 그런데 전부 매장할 땅이 없어서 전부 화장하니까 화장해야 맞아요 그런데 산소 있는 데도 덜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마는 산소는 탈이 많다 그래서 어머니 산소에 꿈이 많이 보였어요 가면 군용도 뚫렸고 그럼 뭐가 있나 살펴도 보고 그렇게 많이 산소가 그냥 보기 싫게 나오고 이랬을 때 제가 빨리 아래 차리고 이제 빨리 좋은 데 옮겨드려야 되는데 한 오랜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제 마련해가지고 옮기려고 파니까 아직까지 뼈는 그대로 남아있을 연도인데 다 그냥 무리하고 같이 있어가지고 허각 진흙 위에 빠져 있어가지고 이제 다리뼈 몇 개하고 머리뼈 조금만 건져냈어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꿈에 예시를 줬는데도 무시하고 그냥 남기는 바람에 많은 환란이 있었다는 말씀을 좀 개인적으로 드리고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마는 꿈에 계시를 준다 영가가 좋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난다든가 조상은 소로도 많이 나타나는데 소가 너무 말라서 그렇게 돌아다니는 꿈이나 그런데 조상 꿈도 소꿈도 넓은 촌에서 살쪄가지고 풀을 뜯어먹는 꿈 같은 건 아주 좋은 꿈이라고 꿈 얘기가 나와서 부처님도 꿈 얘기가 영가장난을 꿈에 나타나서 괴로움을 당해서 죽을래야 죽을 수 없다는 말씀을 지장경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가는 우리가 꿈이나 이런 게 나타날 때 예시를 하는 것이니까 그냥 남기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가장난 영가장애는 저도에게 한 7, 8년 전까지만 해도 빙이나 영가장애나 영가장난을 믿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최근에 상담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80%가 전부 영가장난 영가장애로 인해서 오는 분들인데 진짜 보통 사람들은 이에 불과해요 저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다 보니까 공통력이 많이 잡히고 저도 당해보고 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잡혀요 그래서 제 철학이 됐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제가 무슨 부처님 경전에도 없는 얘기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 잊지도 않은 얘기 보이지도 않은 얘기 그걸 한다고 보지 마시고 다시 한번 육안의 판단이 아닌 천안과 해연과 불안과 법안으로 판단할 수 있는 세계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다 남의 일이 아니에요 나한테 올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 사건 사고를 보면요 나의 일이 아니라고 하지만 금방 나의 일로 돌아온다는 걸 우리가 이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겪어보면 그건 알아요 그래서 이 아픔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냐면 머리끝것도 발끝까지 안이 아픈 곳이 없다 아프지 안이한 곳이 없다 제일 숨차서 힘들어하고 못 먹고 잠 못 자고 막 몸을 막 그냥 찌리찌리 찔리는 거 있죠 온몸을 다 찌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엊그제 한 분한테 상담원서 들은 얘기인데 스님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데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옷 입고 청소하고 해서는 정상적인 활동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모든 것이 마침 물을 먹어보면 그 물이 뜨신 물인지 찬물인지 시원한 물인지 떫은 물인지 뭔지는 먹어본 사람만이 알지 뭐 가봤느냐 안 봤느냐 하는 얘기는 맞지 않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달도 안 된 얘기를 조금 한 분 얘기를 하면 여기 멀리 지방에 있는 분 얘기인데 이분은 저한테 와서 올 때만 해도 얼굴이 싹 하믄게 와가지고 숨차서 절도 제가 얘기한 대로 세 분도 못한 분이에요 그러면서 앉히면서 살려주십시오 스님 그 소리를 한 30분 동안 얘기하면서 살려달라는 얘기를 10번도 더 하더라고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면 그런데 이분이 천도하는 분 중에서 당신이 다니는 비군인 스님도 이름은 제가 다 써서 영가 올려가지고 절을 올렸습니다마는 제가 얘기를 안 켰습니다마는 그 스님의 본명을 대가지고 우리 먼저 가신 스님 우리 절의 주지수님도 천도를 같이 해 주십시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해서 천도를 했는데 그 스님이 괴로웠던 것은 어떻게 갔느냐 하면 파킨슨병이 있어가지고 걸음걸이가 좀 이렇게 정상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숨이 차서 못 걷고 한 계단 두 계단도 못 올라가고 그랬는데 아 이분이 이제 스님이 입적하시고 나서 이게 이제 스님이 이제 이 불자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이 스님한테 오신 거예요 뭐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꿈이 나타났는데 그 때부터 숨이 입적하시고 나서부터 스님과 똑같이 숨을 헬떡거리고 가쁘고 언덕도 그 계단 하나도 못 올라가고 그런 거에도 그 스님을 따라서 하고 따라서 하고 이제 이래요 이러니까 거의 뭐 이 양반 그냥 놔두면 한두 달 내로 가시게 생겼어요 냄새나서 음식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거기서 제가 한 달도 안 된데 이제 정성껏 이게 이제 뒤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천도제하고 구병시식이라는 게 있는데 천도제는 우리가 많이 얘기 들어서 아는데 구병시식은 뭐 얘기를 많이 들어봤어도 구병시식이라 병을 구원하는 시식이다 구명시식이라고도 하고 명을 생명을 구원하는 시식이다 죄다 천도제 저 같은 경우는 이 영가장난 영가장애로 인해서 오시는 분들은 선도제하고 구병시식하고 함께 해요 함께 하는데 5시간 걸립니다 근데 제가 이건 아주 자주는 안 해요 왜냐하면 저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힘들어요 5시간 동안 제 나이에 이런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이분을 괴롭히는 모든 영가를 불러가지고 촌돈다는 게 법력이 없으면 안 되고 그래요 그건 또 처음에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주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곧 돌아가시게 생겼어 그래서 이제 했는데 지금 백중기관 기도 기관이잖아요 지금 이제 방송 넘어서 나오겠습니다마는 백중기관에 이제 계속 이제 안 빠지고 가셔서 저는 궁금한 거예요 곧 돌아가시게 생긴 분이 그랬더니 일주일마다 지금 일요일마다 제 지내잖아요 그런데 얼굴이 그 새카맣던 사람이 눈이 초롱초롱 해가지고 지금 세 번 4제 지났는데 5제째 오죠 한 분도 안 빠지고 오셔 지금 오시는데 숨 찬 것도 없어지고 걸음걸이도 괜찮고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이건요 제가 뭐 이것을 여인이 음수의 냉란의 자지라 먹어보지 아니한 사람은 얘기를 보고 듣지도 않고 그런 일이 어디 있어라고 한다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저도 이 전파를 타고 고개하게 화원경 얘기하고 싶고 선법문화 하고 싶고 가나선 얘기하고 싶어요 고차원적으로 선지식 소리 들으면서 그런데 지장경 강의 지장무살 강의를 하려니까 저는 통불교요 불교는 초지기불전 대승불전 가나선 명상 모든 걸 다 함께 자기 경기에 맞게 통토를 하자는 주의거든요 제가 지장경 강의를 하면서 지장경 소위경전 제가 교과서 살펴보는 창고 문헌이 한 12건데요 지장경만 강의 얼마 조금 하는 중 12건이나 되는데 무비수님같이 화원경만 강의하는 그런 선지식도 무비수님이 지은 지장경 강의를 제가 제일 많이 손이 가더라고 그래도 그러니까 그런 선임도 고개한 고준한 고차원적인 환경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지장경 이게 근기 따라서도 그렇고 모든 걸 그러니까 모든 종교인들 모든 선임들은 초지기불전부터 대승경력까지 전부 섭렵하고 강의를 하고 저는 아직 그걸 굳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정견을 갖추고 강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화경만 법화경 건강경은 건강경만 하고 초지기불전은 초지기불전은 안 하고 남부지기불전은 기다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통불교로 가야 된다 저기 설악산 봉종함에 가는 길은 동서남북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길이 여러 수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엊그제 들은 얘기를 그냥 이름 밝히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 이건 중요한 얘기기 때문에 이 도로 가신 분이 좋은 데 못 가면은 사안자한테 접신한다는 얘기를 하나 소개를 할게요 한 달도 안 되니 이것도 이제 내일 모레 기도를 하기로 잡힌 분 얘기인데 이분은 남편이 일찍 가셨어 일찍 가셔서 딸이 하나뿐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딸이 많이 아파 일단 연가장난이 연가장애를 많이 겪고 그런데 이게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저는 이분이 이 딸이 하는 행동이 할머니 있잖아요 친할머니 친할머니하고 평소에 전화도 잘 안 하고 관계도 안 갖고 지내던 딸이야 그런데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연가장난이 와가지고 평소에 친하지는 않았던 할머니 집에 가서 있어요 있는데 할머니한테 그러니까 남편이 돌아가신 지 오래됐고 그 보살님이 아직 젊어요 젊으니까 오래됐으니까 진짜 뭐 일반인들이 술과 수도인도 아니고 남자친구라고 할까 그런 것도 만나면서 차도 한잔하고 이렇게 지낼 거 아니요 그런데 할머니한테 제일 얘기 많이 하는 것이 그 엄마 남자친구 싫다 제일 많이 주로 막 하는 얘기가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시집 올 때 준비한 거 중요한 건데 얘기 안 할게요 자꾸 얘기하면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게 됐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올 때 같이 부부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버릴 때도 됐다 싶어서 고의 간직했다가 아파트 버린다 버렸어요 버렸는데 다 정리해서 가져갔겠지 했는데 어느 날 딸방에 가니까 그거 버린 걸 어떻게 알았는지 딸이 갔다가 아주 소중하게 보자기에 묶어가지고 자기 방에 보관하고 있더라 자 뭐 이런 얘기가 넘고 차서 할 얘기는 너무 많습니다마는 그래가지고 이 딸이 이제 제 역할이 못하니까 혀녀였대요 원래 그 전에는 그런데 엄마도 몰라보고 엄마 무릎 꿇어 그러고 나 엄만데 왜 엄마야 그랬더니 엄마 아니야 무릎 꿇어 이런 얘기 이런 얘기들이 그거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게 병원에 가서 병명으로 밝혀질 얘기냐고요 엄마들 엄마도 몰라보고 엄마 아니야 무릎 꿇어 할 정도 되면 예 거기서 그 연가장난 얘기를 지장경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는 거지 지장경에 언급이 안 됐다면 저 혼자 소화하고 혼자 철학으로 알고 있고 저 혼자 알아서 쟤도 하고 쟤 지낼 사람 쟤도 지내고 그러지 이 방송에서 얘기를 안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연가장난으로 있던 그런 살려달라 하던 분은 지금 너무나 얼굴이 밝아가지고 아주 웃으면서 제마다 오시는 모습이 저는 그걸로 요즘 한 4년 전부터 그러한 걸 보람 내가 제사장으로서 스님은요 명상도 가르치고 복지도 하고 강의도 하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마는 천주교 사제가 뭔지 알아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스님들도 차차웅 차웅 지웅 거기서 중이 됐다 중은 뭐냐 신라시대의 귀족이에요 왕족이에요 거기서 모든 그런 제사장 모든 의식을 주도하는 분 제사장이에요 거기 때문에 의식은요 진짜 신부들이 의식을 집전하잖아요 평신도들이 안 하잖아요 스님들이 그런 천도제나 구명시식이나 영산제나 수륙제나 예수제나 이건 전문적인 의식을 가진 스님들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가벼이 여기고 기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가족이 사고사로 많이 가셨다든가 자살한 분이 많다든가 뭐 그렇게 비명의 행사한 분이 많은 집은 좀 지장기도를 많이 하고 지장기도 하라니까 지장경만 독경하고 지장보살기도만 하고서 그냥 계속 하는 분들이 계신데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장보살 편이니까 지장보살 전문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옥문전에서 지옥중생 구제하는 게 악도에 떨어져서 연가장난 일으키는 사람 구원하는 게 지장보살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지장보살 말씀을 제가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지장기도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장기도는 할 분들은 일주일이든 31일을 하든 100일을 하든 1년을 하든 3년을 하든 입제 때 절에 와서 부처님한테 저 입제합니다 하고 신고를 하고 해라 그 다음에 해양날 있잖아요 해양하는 날은 간단하게나마 아니면 자기 능력대로 자기 신심대로 자기 원력대로 지장기도만은 시식을 해야 된다 제를 올려라는 말씀을 제가 반드시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 입장에서는 드리고 싶은데 꼭 그렇게 독경하고 의지하고 공양 올리고 사경하고 하는 것만 해도 수행공덕이 크기 때문에 진안공덕이 연불공덕이 크기 때문에 잘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제 개인 소견으로는 해양날은 반드시 절을 올려드리라 그래서 절에서 모든 기도 3일 기도든 1주일 기도든 100일 기도든 3년 천일 기도든 끝나는 날은 반드시 시식을 하잖아요 스님들이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이기에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일찍 그렇게 비명이 행사한 사람들이 많은 집안은 본인들이 표현한 걸 그대로 옮긴다면 우리 집은 숙대밭이에요 그럼 왜 숙대밭이 됐느냐고 물으면 그렇게 조상님들이 안 좋게 간 분이 많아 저는요 추권할 때 절을 올릴 때 추권문 쓸 때 조상님들을 전부 다 신정하고 시집하고 전부 다 모시고 절을 올리면 어떻게 갔나를 꼭 물어봐요 어떻게 가셨냐 그래가지고 표시를 해요 그래가지고 절을 올릴 때 나쁘게 안 좋게 간 분들은 삼청을 해요 한 번 청을 안 하고 영가의 이름을 한 번만 청하는 게 아니라 세 번 청한다 부처님도 일심봉청하고 삼청을 하잖아요 세 번 부르잖아요 일반인들이 쓰는 용어로는 삼고초려라는 얘기 있어 한 번 불러 모시고 싶어도 안 와 그러면 또 가 또 가서 안 되면 세 번째 가 삼고초려라고 그러잖아요 머리 숙이고 가서 모시고 오려고 그 위대하고 거룩하고 영향이 있는 분을 우리 삼고초려라고 그러잖아요 모셔오는 것을 그렇듯이 영가가 그렇게 안 좋은 영가들은 저는 삼청을 꼭 합니다 아주 힘을 줘가지고 그분들을 위한 죄니까 그분들의 좋은 데 가야 자손만대로 행복을 이루고 우한질고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게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죄를 올리는데요 자 조금 제가 또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건 꼭 영가장난 영가장애만이 죄를 올리는 게 아니다 죄는 이게요 보시바라밀이고요 공덕을 지어드리는 거예요 내 아는 스님은 정월달 기도 끝나면 조상님들 전부 초청해서 꼭 안 빠지고 천도제를 지내요 저도 지금 해마다는 못 하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스님이 있는데도 그 집안이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안 좋게 간 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도 일반 신중기도 이런 거 산식기도 다 좋고 부처님기도 좋습니다마는 죄를 올려주는 기도 공덕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말씀 그래서 이 죄라는 게요 저는 조금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혼 전에도 조상님들한테 결혼 전에도 이렇게 우리 아들 딸이 잘 커서 결혼을 합니다 보고도 하고 앞으로 조상님들의 음덕으로 잘 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결혼 전에 이럴 때 그 죄를 올려드리면 참 좋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싶습니다 이 죄 같은 걸요 그냥 그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무슨 절에서 뭐 죄 안지내고 무슨 명상만 하고 참석만 하면 고귀하고 구수님이 최고고 선지식인 것처럼 이 법문을요 잘 들으시라고 저는 지장보사를 지금 하기 때문에 지장에 나오는 말씀 얘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도 앞으로 강의할 시간이 앞으로 얼마나 주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환경 강의를 하고 싶어요 주품마다 39품마다 핵심만 찔러가지고 불자님들의 근기에 맞게 아니면 명상 아니면 가나선 참선 너무나 하고 싶은 게 제가 마음이에요 이것이 저도 그때 가면은 그 누구 못지않게 진짜 여러분들한테 흡족하면 뭐는 안 되겠습니다만 제 근기 따라 50년 넘게 공부한 걸 할 수 있다는 걸 아울러 말씀드리고 이런 말씀 드린다고 무슨 신나라 얘기나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자기 안경으로 자기의 근기대로 자기의 업장대로 받아들인 말씀대로 다시 드려요 광덕 큰스님 같은 분도 당신 생일에 꼭 조상의 재를 지냈어요 생일날 다른 거 안 하고 그리고 큰스님들 다 좋은 데 갔는데 재를 왜 지내요 하지만 우리 고산 큰스님 가셨잖아요 쌍계총님 방장도 100일째 엊그제 지냈잖아요 스님들이 100여 명 이상 오시고 신들이 몇백이 오셔서 100일째를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재지낸 것을 무당 부탁거리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금기로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무슨 뭐 나는 뭐 재를 지내냐 안 지내냐 해서 고귀하고 뭐 선지식이고 이러한 편향된 유무 양변에 빠지는 여기에 쌍차 쌍조라고 큰스님 성철 큰스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유변에 무변에 단멸상에 빠지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각종 영가장난 마장장난 이것은 조상님들이 좋은데 못 가서 하소연하는 것이 각자 그 집안의 권속한테 누구한테 접신이 돼서 괴롭히는 것이니까 그런 우한질고 겪을 때는 그냥 놔두지 말고 그 무당 얘기를 제거는데 무당은요 접신해가지고 신하고 같이 놀고 춤추고 뭐 쫓아낸다 추방한다 같이 달랜다 그러는데 이 여러분들 무당이나 어디 뭐 되지도 않고 안 되는데 무슨 뭐 되지도 않는데 이런데 막 헤매다가 저한테 오는 경우가 많은데 누구한테 원래 큰스님들한테 다 당신들 원찰스님한테 가서 이것을 한 번을 해도 제대로 해야지 되지도 않는 죄를 여러 번 지냈다고 촌도가 앞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제대로 안 된다는 말씀을 뒤디렸습니다 그래서 사는 데 있어서 우한질고가 많은 집은 조상 대대로 업보가 많아서 손자 고손자까지 내려와서 그렇다 그러니 조상의 그런 업이 자손으로 가기 때문에 업보 유산을 복력으로 복력으로 링겨주자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제 법문에 삶의 보탬이 되었으면 ARS 060-800에 7000번 눌러서 삶의 좋은 복락을 누리십시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